김장하는 날 풍경입니다 마당에선 가마솥에 수육이 삶아지고 있었죠 이대로 5분정도 두었다가 깨끗하게 씻어옵니다 고기가 길어서 2등분 해줄게요 양파와 사과도 썰어넣어주고 청양고추와 생강, 월계수잎도 넣을게요 된장도 한 숟가락 풀어주고 맛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이 납니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한번 잡내를 날린 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한번 잡내를 날린 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한번 잡내를 날린 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40분 끓여주세요 그동안 마당에서 고양이랑 놀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세번째 비법이 필요합니다 남은 소주 한컵을 고기위에 부어주고 다시 10분 더 뜸들이듯 쪄줍니다 이제 한김 날려주고 얕게 썰어주면 야들야들 군침도는 수육 완성입니다 예로 오는 팩트에서 3일 자유 Fotog inner 김장의 피로를 씻어주는 수육 한 접시 수육 중에서도 김장하는 날 먹는 수육이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무사하셨나요?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